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25일 막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 생각보다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아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이었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빅토르 야누코비츠 이 빅토르 야누코비츠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반역죄로 체포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러한 내용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가디언은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로 보이는데 반역죄를 때리게 된 결정적 요인은 말이죠 야누코비츠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중에 러시아 흑해 함대가 크림반도로 주둔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줬다는 조약 때문에 반역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일명 하루큐 조약이라고 하는데 원래 크림반도에 러시아 흑해 함대가 주둔할 수 있는 기간은 2017년도로 만료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로부터 25년이나 늘어난 2042년까지 주둔 기한을 연장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크림반도는 2014년대에 이미 러시아에 의해서 무력으로 평합됐지만 당시 야누코비츠 전 대통령은 이 조약으로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 반조약에 바르자면 이러한 반국가적 성격의 조약 즉 크림반도는 결국은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결국 평합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으로 보면 강제적으로 군사적인 침략에 의해서 평합됐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우크라이나 주권 밑에는 영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조약을 체결해서 25년이나 더 늦춰졌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반역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동안에 야누코비츠는요 야누코비츠는 노골적인 친러 행보로 국내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아온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누코비츠 당시에 법원에서는요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반정부 집회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야누코비츠가 또 강제 강경하게 진압을 해서 시위로 인해서 그 당시 2014년도에 폭력 시위로 인해서 70여 명 이상이 사망한 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의회가 야누코비츠를 탄핵을 하니까요 쿠데타로 비난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데는 당연히 푸틴 정권의 도움을 받았죠 왜냐하면 친러파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 야누코비츠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행방은 묘연한 상태인데 지금 저 평가는 러시아에 있거나 아니면 친러국가인 벨라루스에 체려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체포하라 이런 명령을 내는 것은 행방은 묘연하지만은 계속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그런 국면이고요 국내로 귀국할 경우에는 체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젤렌스키 현 대통령이 비친 거예요 그럼 왜 이 법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체포명령을 내렸느냐 지금 러시아가 오크라인을 침구하고 있는데 러시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젤렌스키 대통령을 축출하고 누구를 다시 대통령으로 세우느냐 바로 이 야누코비츠 대통령을 야누코비츠한테 대통령을 맡긴다 이게 러시아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체포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하나요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가 직접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야누코비츠 대통령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린 것도 반러 전수는 일환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 즉 국방정보부장이 23일 현지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입니다 현지 매체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라고 하는 매체에 뭘 밝혔느냐 두 달 전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 이 얘기를요 발표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푸틴 대통령 암살 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최고 책임자가 밝혔다는데 그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두 달 전에 이른바 카카스 대표자들의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푸틴을 암살하는 것을 모의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이를 미리 파악해서 대응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지는요 푸다노우 부장 즉 국방정보부장이 정확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암살 동기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내내 영국 일간지인데요 영국 텔레그래프에서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냐 이 카카스 지역은 1990년대 이후에 러시아와 수차례 분쟁을 벌인 체첸 그리고 조지아 등이 있는 지역인데 러시아가 점령한 북카카스 지역인지 아니면 조지아를 포함한 남카카스 지역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지역에 있는 반너 세력의 소행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러시아에 대한 저항운동이 단순하게 전투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범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보기관의 공작적 측면에서조차도 한 푸틴 전선이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에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는 체포명력이고 하나는 푸틴 암살선에 대한 확인 정보 폭로입니다 그래서 푸틴에 대해서는 심리적 압박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전개하고 있는 모습 이게 적대국 간에 전개할 수 있는 정보기관에서 하는 일종의 심리전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명력 그리고 푸틴 암살 사실에 대한 폭로 이런 것도요 푸틴에 더군다나 건강도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과 그 다음에 군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용병 부대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저항운동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내 뉴스를 좀 넘어오겠는데요 우선 오늘 말이죠 24일날 일제히 국내 4대 그룹이 무려 뭐 얼마나 투자합니까? 480조를 국내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일시에 발표했어요 제 기억에 말이죠 이렇게 4대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그룹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삼성의 경우에는 5년간에 360조 현대차의 경우에는 4년간에 63조 롯데는 5년간에 걸쳐서 37조 그리고 한화는 5년간에 걸쳐서 25조 아 20조 이렇게 해서 총 총 4개 그룹이 말이죠 최대 4개 그룹이 480조를 투자한다 아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아마 최대 규모의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를 잇는 SK와 LG 이런 대기업들도 조만간은 이런 대규모 투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직접적인 것이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특히 삼성과 현대차가 앞장서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투자 내용을 여러분들께 밝히면서 야 이거 국내 노조도 문제고 또 국내 투자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규제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해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 기업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런다 하더라도 전부 외국으로 미국으로만 가면 대통령들이 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미국에만 선물을 주면 우리 국내에서는 뭘 먹고 사냐 이 젊은이들 일자리는 언제 누가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어제 한 바 있어요 그런데 딱 바로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요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국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지적해 드린 대로 야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도대체 우리 국민에게 우리 국민에게 그 다음에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건 뭐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내에서의 어떤 비판 이런 거를 사전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막는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뭡니까 반 재벌 정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법인세를 얼마나 많이 올렸어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많이 올린 법인세율을 높인 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부재가 또 얼마나 심했어요 그리고 이념에 의해서 경제계를 다루고 자 그런데 윤석열 지금의 정부는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현 윤석열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겠다 그리고 법인세도 낮춰지겠다 이러한 투자 유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윤석열 정부 아 이거 문재인 정권 사회주의 정책 이거 아니고 확실한 시장경제 정책이구나 그래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쟁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승부를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와 고용을 우리 국내 수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 교육을 지금 나와 발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그룹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 5년간 총 450조를 투자하는데 그 가운데 80%인 360조를 R&D하고 시설 투자 이런 국내 투자하겠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은요 국내 투자 금액이 250조원인데 이보다도 100조 이상을 늘린 거예요 100조 이상 그래서 한미 차원에서는 반도체 농맹을 강화하고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초강대국을 지금 만들겠다는 정책 기조에 부응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투자 분야는요 투자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AI 차세대 이동통신 부분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또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AI 차세대 이동통신 이런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5년간에 걸쳐서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요 현대기아 현대모비스 3사가 2025년까지 국내에 6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냐 14조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은 돈 전부 국내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차하고 수소차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 여기에다가 16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 맞춤형 밴 등 특수목적용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공장에 전기차 전용 라인을 증산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설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 그리고 로보틱스나 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신사업에 8조 9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롯데는요 국내 37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롯데는요 최근 바이오의약품 사업 진출을 위해서 미국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에 2천억 원을 투자한 바 있고 또 1조원을 국내 공장 신설을 추진한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충전 사업을 위한 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는요 5년간에 걸쳐서 37조 6천억 원 국내에서만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지난 5년간 한화그룹이 국내를 통틀어 투자한 22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액수인데요 특히 태양광 사업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게 왜 정신이 이렇게 번쩍 들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든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어제 저녁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 이제 1기 국회의장단이 떨어져요 이제 임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용산에서 말이죠 대통령 집무실에서 반찬을 배설했어요 여기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그 다음에 김상희 정진석 부의장 그리고 대통령 시대에서는 김대기 이진복 이런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제 상당히 재밌는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환영 만찬을 하는 날 본래 박병석 의장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빠져 있었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하는 바람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화하는 바람에 본래 이제 뭐냐 그날 한덕수 총리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병석 의장한테 22일 날 아침에 전화를 드려갖고 어제 총리 인준해서 고맙다 이따가 저녁 때 뵙겠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박병석 의장이 저 초청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래갖고 이거 무슨 소리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무조건 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래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병석 의장한테는 전화했을 때 박병석 의장이 다른 약속도 있고 안 가겠다 했는데 대통령이 오라고 하는 바람에 안 갈 수가 없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자 그러면서 이제 만찬할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박병석 의장의 찍은 사진을 기념사진으로 이제 박병석 의장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이거 사인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유성펜으로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해지면서 한 번 웃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맙다 있다 뵙다 뵙겠습니다 라고 안 했으면 못 볼 뻔 알았다 그래서 또 한 번 웃고요 또 한 번 이제는 이제 깜짝 놀라가면서 놀란 건 바로 뭐냐 지금 김상희 부의장은 여성이잖아요 여성 제 초대 부의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덕담을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이 김상희 부의장이요 젠더 갈등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대선 국민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불필요한 갈등도 있었지만은 선거 때하고 그 다음에 선거 이유가 대선 이유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 문제 그 다음에 초대 내각의 여성 인선이 별로 없는 문제 이런 거를 꼬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공직 후보자들을 검토하는데 그 중에 여성이 있었는데 그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좀 뒤져 있었고 그러니까 한참모가 뭐라고 하냐 여성이어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돼서 그럴 것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얘기를 실톨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고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야가 좁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경찰에서요 치안 정감을 승진시키는데 여성 한 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이런 데서 나온 뭐라고 그럴까요 윤석열 생각에 바뀐 그래서 여성 경찰도 하나 전격적으로 발탁한 게 아닌가 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출근길에 요즘 유성열 대통령 기자들하고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데요 아침마다 기자를 만나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지각한다고 할까 봐서 늦게 올 수가 없다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예상 질문이 맞기도 하고 또 틀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예상 박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냥 지나간답니다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이제 보완 상황일 때도 그냥 지나갈 때고 그리고 잘 모를 때도 그냥 지나갈 때고 그렇죠? 잘할 때 그러나 보완을 지켜야 될 때 그리고 잘 모를 때 여러 가지 경향이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수가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요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다보수 특사로 스위스에서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요 역시 나경원 의원답게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전하게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세계적인 자산 운영사 블랙록이 있어요 이 블랙록 대표하고 그 다음에 빌게이츠 재단의 빌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세운 브레이크스루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관계자하고 만나서 우리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외교부가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잃는 블랙록 투자연구소 대표한테는 나경원 특사가 말이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우리 한국에 투자도 많이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블랙록 측에서는요 향후 투자의 50% 이상은 지속 가능성을 보고 투자겠다 이런 자기네 회사의 투자 방침을 설명하면서 그 기조하에서 한국 투자를 늘려가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스타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부사장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차세대 원전 그리고 그린 수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등 녹색 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나경원 특사가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부사장한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특사는요 24일 날 버클리 세계백신면역연합 이사장을 만나서 북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의 대북지원 방침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경원 특사는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하고도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식량에너지 위기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한 WTO의 역할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또요 존 캐리 및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하고도 만나고 그 다음에 보르게 브랜드 WF 수석이사 공동 주제로 진행된 선도그룹 연합 지도자 모임 세션에도 참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요 전환점의 역사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 주제로 해서 총 300여개의 공개 비공개 세션이 진행되는데 30여 명의 정상급 인사를 포함해서 무려 2,500여 명이 참석하고 있는 대대적인 다자회의입니다 여기에서요 역시 사선이죠 관록의 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외교통일 의원장도 했지 않습니까 아주 활발하게 잘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은혜 후보하고 그리고 김동연 후보 간의 그야말로 뜨거운 유세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동연 후보가 언제 받았느냐 단일화 얘기할 때 2021년 10월경에 단일화 성사와 관련해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 누구한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 S사한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측 즉 경기비진상 측에서는요 이게 허위사시다 그래서요 수원지검 홍남지청에 모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후보가 후원금을 받은 시기는 2021년 10월경인데 단일화 전혀 무관하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단일화가 성사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김동연 후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일화를 제안한 그날의 후원금 2천만 원이 입금됐고 이는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로 들어가신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거야말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법률투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선에서도 이제 상반간에 어마어마한 고발전이 고소고발전이 있었는데 경기도지사 굉장히 가장 뜨거운 이번에 지방선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법적 소송 공방전까지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심해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 심해방송 제2보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